괜찮아 기왕 울거면 저기 보고 울어 카메라 보고 여기 카메라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들어 안녕하세요 살려주세요 롱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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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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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맹수가 나타났다 맹수가 나타났어 아들아 빨리 맹수가 나타났어 맹수 맹수 어맹수 shouting 하얀 아이고 이쁘해 어머나 저다니 자 이쁜기 이쁜기만 해 이쁜기 이쁜기만 해 오 이야 이쁜기 이쁜기만 해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애기가 옳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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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요자가 있었어 옳지 아이고 아빠서 왜 그렇게 좋아 이쁜이가 응? 아이고 그렇구나 세상에 그렇게 좋았구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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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이고 자 아이고 자세상에 아이고 좋아 이쁜이가 아이고 말도 잘해 의사표현 확실하네요 꼬꼬기 하세요 꼬꼬기 하세요 꼬꼬기 하세요 꼬꼬기 하세요 아이고 좋아 아이고 행복해 아이고 행복해 아이고 행복해 내 사랑 따가워 아 따가워 따가워 어때 반팔 입었어 뜯지마 잘 뜯지마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왜 자꾸 살로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이불에다 하세요 옳지 이불에다가 옳지 아이고 자랐다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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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옆으로 오면 안 돼 욕 아 purposes 화사심 앗 아dies ultimate analyzing 색깔만 겨드랑이 clairement 겨드랑이 뚫릴려고 주사 바르기 전에 알코올 소독하듯이 아 따가워 여기로 오세요 아들 뭐라기 손톱발도 깎아야 아빠가 안아프지 이쁜이 아빠 겨드랑이 빵꾸날 뻔했어 살려달라고 하지마 아무도 안 보내줘 아들 견뎌 견뎌 허재 아빠 수염 안질러가지고 엄청 까끌까끌해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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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잘 자르잖아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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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애가 찍는 사람 애 하나도 안 아프면서 왜그래 거짓말 좀 치지마 엄살 부르지 마세요,예쁨이 엄살 안됩니다 너희 짜식 아빠한테 일로와 일로와 제 일로와 너 벌받아야돼 맛이 어때? 맛이 어때? 아빠한테 이렇게 혼나니까 잠잠히 쓰세요 잘라주면 깜빡하게 알았어 알았어 뒷바락 좀 해라 옳지 자, 그름바 끝나 진짜 빨리 해야지 아빠? 아, 저기요 민방위 훈련 하세요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방위 훈련 하시냐고요 자, 뒷바락 다 잘랐어야 돼 다 했어 괜찮아 괜찮아, 기왕 올 거면 저기 보고 울어 카메라 보고 여기도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들어 안녕하세요 살려주세요 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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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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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아빠 어, 좀 노렸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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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엄지발톱 이거 하나만 더 잘되네 하나만 더 다들 진짜 하나만 더 잘될게 내가 사랑해 스트레스 받기 위해서 미안해 아빠 너무 아파서 그래 하나 더 잘될게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마지막 피날레 피날레는 역시 이거지 왜 고개 돌려? 다 했다 다 했다 우리, 구방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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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애기 아빠랑 코코리 하자 애기 꼬리 팡팡 치지 말고 아빠한테 어? 그럼 순아 응? 아 근데 맛있어. 아휴, 허니 개삐졌네. 그녀가 누구 닮아서 저렇게 삐돌이야, 삐돌이야. 으이, 나도 삐질래. 나 닮아서 그런 거니까. 잘 자든가 말든가, 으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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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